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영어교과 어두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학문소통위원회 연구회의 74차 월내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총장님께서 도덕적 인재 양성을 또 새로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하셔서 저희가 총장님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부도덕한 사회의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관점의 주제를 정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총장님께서 도덕적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저희 고려대학교 구성원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덕적 인재 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마 이렇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주제로 이번 학기 월내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연구회의 회장이신 강윤규 회장님이 인사 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 우선 오늘 모임의 배경을 사회에 맡으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1학기 때부터 모였어야 하는데 뒤늦은 2학기가 되고 두 달이 지나가는 11월 1일 첫날 모임을 갖게 돼서 그동안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를 현재 앞에 와 계신 정진택 총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고생을 다 훌훌 털고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임이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인사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총장님께 우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 자신도 지금 학교 일을 조금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신 총장님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윤규 회장님께서 연구회 존재를 인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오늘이 72차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주제 발표는 아니고 토론자로 한 번 정도 참석했었고 몇 번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몇 년간 조금 침체되어 있거나 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에서 융합적인 성격, 학재간 연구를 전제로 한 또는 그러한 연구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전공에 상관없이 많이 만나는 그러한 작은 팀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 안에서 오늘 만남을 하는 학문소통연구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원래 그 사업 취지가 대형의 정부나 외부에서의 어떤 과제를 따기 위한 융합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기대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명예교수님들, 또 저쪽 자연계에 계신 교수님들, 인문학, 또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토론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는 이러한 활동은 이 활동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으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총장으로서 이렇게 인사말을 한다고 참석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총장도 당연히 여기 회원으로서 좋은 주제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면 청중으로서 앉아서 듣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인천 전 회장님도 계시지만 이 연구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강용규 회장님이 앞으로 또 더 애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주창한 도덕적 인재 양성에 맞췄다고 돼 있어서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었나? 창의적 인재 또 융합형 인재 이런 표현도 했는데 맞습니다. 도덕적 인재 또 도덕심을 함양한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는 거 분명 저도 단순히 발전기획서에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위 기술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 같고요. 과학기술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외람됩니다만 그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목표도 그 대상도 결국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기술이 혹시 다른 옳지 못한 의도로 사용된다면 개발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덕심이고 윤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만 전문하시는 우리 특히나 이승환 선생님처럼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참 행복 나눔 운동을 하시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농심 회장을 하셨던 손옥 회장님하고 문창순 박사님이 이렇게 공동대표를 이끄시는 게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대학 총장들이 상호대학을 방문해서 구성원들의 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을 할 때 참 행복 나눔 그래서 그때 참이 뭘까 행복이 뭐지 그리고 나눔이라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었는데 오늘 우리 학문소통위원회의 주제가 부도덕한 사회에 정의로운 인간되어 있으니까 도덕 부도덕은 어떤 것이고 사회가 무엇이고 요즘 항상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또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드리는 것이 더욱더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뭐 이런 주제 저는 자연과학 한 사람으로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또는 생각하더라도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이 여기서 거론되고 토론되고 여기서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 고려대학교의 또는 학문의 발전에 도움을 두지 않을까 하는 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 제가 하지 않아도 학문소통위원회는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제가 회원으로서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인사말이 아니라 경청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윤규 회장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주제자, 발표자들, 토론자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의 발표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연자를 모셨습니다. 철학과에서 이승환 교수님과 행정학과에서 안문식 명예교수님을 모셨는데 제가 두 분이 보내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공교롭게도 논점의 방향이 약간 반대여서 오늘 되게 좋은 토론의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서는 의과대의 조윤종 교수님이 하고 그다음에 경영학과의 권성우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승환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이어가시고 바로 이어서 조윤종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활동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승환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 쪽에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여 년도 넘게 전에 조청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고 오늘 두 번째 조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크게 주제 측에서 주신 주제는 부도덕한 사회의 정의로운 인간입니다 사회 자체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모순 덩어리인데 이 속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문제의실 가지고 이 주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보는 순간 미국의 기독교 사회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 제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독교 사회학자로 1920년대에 복사했던 부친을 이어서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티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포드 회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각 공장에 설치가 돼서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인력 감축의 과정에서 고경력, 고임금, 고숙련 노동자를 해체하고 해고시키고 대신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를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이러한 벌어지고 있는 포드 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면서 이건 굉장히 부정의하다 여기서 이렇게 잘려나간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서 떠밀려서 실업자가 되고 그가 부양해야 되는 수많은 가족들은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번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자동차 회사라는 집단, 이익집단이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은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통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운영진들, 개개인들이 아무리 선량하고 착실한, 선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하더라도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 감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단 속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그래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은 엄연히 다르다 개인의 도덕성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이타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윤리, 특히 기독교를 위해서 지향하는 최상의 목표는 바로 이기심이 없는 상태, 무사의 상태라고 보았죠 그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다 마찬가지겠죠 인류의 고등종교, 고등사상이 지향하는 반, 그런 거겠죠 거기에 비해서 집단의 도덕성, 집단은 언제나 이기적이다 집단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집단은 이타성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작금에 겪고 있는 검찰개혁 사태랄지 그런 걸 봐서도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조직을 옹호하기 위해서 저항하려는 어떤 시도들 그건 변치 않죠 어느 집단이나 이러한 집단의 비도덕성을 견제하기 위한 최선의 덕목은 뭐냐 결국은 정의라는 덕목이 돼야 된다 정의라는 덕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는 힘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집단적 행동에는 항상 집단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개인의 도덕성 가지고 집단 이기주를 견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이 개인의 도덕성의 총합이 그 집단의 도덕성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집단과 또 다른 집단사의 관계에서는 특히 이성도 현장에 저하되고 도덕성도 현장에 저하된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와 크라이슬러 자동차 간에 집단 간의 이익 경쟁이 있어서는 누가 양보를 할 수 없는 거죠 헌신 희생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집단 간의 이기심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현실에서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힘의 균형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지금 해고된 고숙년 노동자들 그네들의 어떤 불릭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는 그네들과 회사 측과의 힘의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강한 노조가 결성돼야 되고 투쟁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니보라는 목사님 또는 사회윤리학자는 다소간 사회민주주의적인 색칠을 띄고 있다 이런 평을 받았죠 이런 생각을 제가 우리 교육과정에 도입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좀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사퇴를 이해하게 해주면 그걸로 우리 교원들의 임무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리버의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처음 화두로 끄집어낸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시대 이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구조, 제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개인이 아무리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하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이 속으로 말려들어가서 부정의한 인간이 될 수 있고 부피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자 니버로 잠시 돌아가서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개인들의 도덕성을 함양시켜주면 그가 속한 집단 전체가 도덕성이 제거될 거다 그가 속한 사회도 좀 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해왔는데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제도는 그 안에 속한 선량한 개인들이 손해를 보며 살게 만들거나 마침내는 도덕적이기를 포기한 채 포기한 채 불의와 타입하며 살도록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예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주택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이 선량하고 양심적이라고 해도 거기에 통화되지 않으면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뒤처지고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 남들 따라 하는 대로 남들의 권위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고 그게 우리는 불법인지도 모르고 탈법인지도 모르고 비도덕적인 일도 모른 채 아주 둔감하게 이 사회 추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내가 국회 청문회장에 가서 장관이 돼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나갔다 그때서야 지적을 받고 아 내가 했던 일이 불법이었구나 탈법이었구나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었구나 하고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모순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난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같이 통화돼서 간다는 거죠 뭐 다른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입시 전형 제도 또한 마찬가지 경우죠 이러한 살벌한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아주 강남 8학군이라는 좋은 학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안 살아도 위장 전입을 해야 되고 남들 다 아는데 왜 나라고 안 해 내 자식 성공시켜야 되는데 해서 아무런 죄책감 거리낌 없이 위장 전입하고 역시 나중에 인사청문회장에 서면 아 이게 불법이었구나 그때서야 아 내가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했구나 사죄합니다 그때서야 사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제도는 개개인들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킨다 리버헬케는 이래요 사회를 안정적이고 도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함양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방법에 의해 체제의 구조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사회윤리적 접근이라고 리버는 정의하는 거예요 사회윤리란 정의하자면 사회구조나 제도와 걷는 윤리적 문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제도적, 정책적 해결을 모색하는 그러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제도, 구조 또는 주택시장의 구조, 입시 전형의 구조 말고 20세기 중후반부터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구조 이 속에서도 선량한 도덕적 개인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부터는 제 이야기죠 20세기 후반부터 인공지능, 인터넷, 배아줄기세포, 합성생물학 등 첨단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을 했죠 그러나 이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윤리학이 저희 철학 쪽에서 담당하는 윤리학이 발 맞추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그렇게 빨리 질주하는데 우리 어느 틈에 거기를 쫓아가면서 그 과학의 언어들, 이론들, 지식을 이해하고 두 개의 지식을 다 통섭하겠어요 숨 갚아서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선두주자와 후발주자 그러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수반되는 엄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점차점차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가 일찍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미중류의 문제들이다 특히 생명공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는 과학기술 연구자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연구자 철학과 윤리학에 종사하는 연구자 사회과학 연구자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겨우겨우 해법이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죠 그럼 먼저 한 예로 몇 가지 생명공학과 관련된 거기서 파생된 윤리적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으로부터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05년인가요 황우석 교수 사태 때 이미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연구윤리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됐고 부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난자 총 2,221개의 난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어느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폐기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개개의 난자가 하나의 잠재적인 인간인데 이걸 소모품 취급하듯이 실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다가 안 되니까 타 쓰레기장으로 보낸다 이런 연구 방식이 너무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005년에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부에 굉장한 견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몇 년간은 배아줄기세포 배양 연구가 굉장히 주춤됐었죠 그 사이에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급속하게 앞질러 나갔어요 특히 중국은 생명 존중이나 인권 이런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금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녀들은 마음 놓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 분야에서 엄청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 우리는 그 틈에 조금 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배아줄기세포가 연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요 난치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제 회상을 떠난 친구가 하나도 손의 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을 앓다가 먼저 떠났는데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결실을 맺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황우석 사태가 터지고 그냥 좀 이따 이 친구도 가버렸어요 비관적인 우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난자, 체세포를 실험 대상으로 어떻게 일회성으로 소모해도 좋은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윤리적 관점이 대립을 해요 하나는 의무론적 윤리 칸티안적 전통에서 오는 건데 여기서 중시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러나 이와 다른 한편에서는 실용주의적인 또는 공리주의적인 윤리학의 전통 영국의 유틸리테리안 전통이죠 여기서는 결국은 실용적인 것 유틸리티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행위가 좋은 행위다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긴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사사건건 놓고 대립하고 그 대립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런 갈등과 대립, 대화를 통해서 뭔가 뭔가 더 리스크한 측면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대화하고 다투는 것도 좋다고 봐요 오늘 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합성생물학의 부분이에요 저희 대학의 생명공학부에도 합성생물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에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신세틱 바이올러지의 번역어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통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기로 해요 이 합성생물학은 생명체 기본 구성 단위인 유전자 수준부터 가장 하위 단계인 유전자 수준부터 과학자가 직접 설계하고 합성해서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거나 세포의 소기관을 만들어내거나 단백질로 구성된 새로운 생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입니다 미국의 아마 오바마 때일 거예요 대통령 생명연리연구자문위원회는 합성생물학을 정의하기를 기존 생명체를 모방하거나 유전자를 모방하는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생명체를 새롭게 제작 또는 합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자연계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공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다 경이로운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심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합성생물학은 공학적인 프로세스를 분자생물학에 도입한 학문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세균 연구에서 시작해서 점차 점차 복잡한 생명 단위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요 기존의 분자생물학이 생명체를 잘게 잘게 나눠 최소 단위로 환원해 내려가 마지막 수준인 유전자 정보 개념 정보를 읽어내는 톱다운식 접근을 했다면 합성생물학은 반대예요 이미 판독이 된 개념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참 미세한 수준에서부터 점차 점차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환원의 완전한 생명체를 조립해내는 거예요 완전 공학적입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의학학, 에너지 분야, 환경문제, 유전병 치료를 해 줄 수 있다는 아주 약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신기술, 신학문의 추세를 우리의 두려움과 우려만으로 제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학문의 질주는 계속 가열차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안정성, 안전성, 위험성 안정성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에코시스템의 항상성을 흐트리지는 않을까 이런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이랄지 이로 말면 또는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조작해서 개량된 그 생명체가 안전한가 지속적으로 그 상태로 생명력을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렇게 변형되고 조작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종례없었던 새로운 생명체들이 우리의 미래의 자연환경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우려를 할 뿐이죠 그래 이러한 증강기술을 통해서 죽지 않는 인간이 태어나고 있죠 유발하라리도 이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죽지 않는 인간 신이 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기 결함이 있는 유전자 부위를 띄워내고 거기에 새로운 증강된 단백질로 보충해놓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불사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간은 과연 인간인가 신인가 신과 인간의 경계는 어딘가 새로운 철학적 질문이 우리에게 대두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있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가위 유전체 내에서 원하는 특정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자르거나 교체하게 해주는 유전자 가위로서 가위가 실제 물리적인 가위가 아니라 단백질 효소예요 CAS9 단백질 그 기술을 잠시 그림으로 이 부분이 치명적인 유전병을 유발하는 악성 유전 코드를 제거해버리고 여기에 아주 우량한 건강하고 양질의 단백질로 보충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인간 우량한 인간 증강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제품이 출시됐어요 어떤 제품이냐면 슈퍼 근육돼지 슈퍼 근육돼지는 저래에 생겼어요 중국의 연변대학 연변대학의 신문이래요 서울대 김진수 교수팀하고 연변대 연구소하고 합작해서 슈퍼 근육돼지를 만들었는데 왜 근육돼지를 만들었냐면 중국 사람들은 식용유하고 돼지고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돼지고기 양을 늘려야 되는데 돼지고기 비계 양을 20% 줄이고 이렇게 돼지를 변형시키면 근육량을 20% 증가시켜가지고 아주 식재료로 유용하다고 그래요 그래 이미 슈퍼 근육돼지 변형된 거죠 그 다음 역시 또 중국입니다 중국의 중산대학에서는 인간의 수정론을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개념을 편집했어요 편집해가지고 편집된 개념을 네이처지에 씨를 넣어 냈는데 거기서 거절을 했어요 네이처지에서 왜냐하면 아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 유전자 과외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인간 자체의 변형을 구하는 건 아직은 좀 더 논의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중의 유리적 문제들이 우리 옆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유전평을 치료할 수 있고 멸종한 동물적 메모드랄지 얼음 속에 묻혀 있었던 그걸 재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말라리아 모기를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해롭지 않은 모기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인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기를 생산해주는 돼지라는 공장을 이용해서 장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용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생명이 무엇이고 자연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묻게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 기술공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이런 물음을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이 무엇인가 자기네가 생명을 조작해내고 자연을 변형시키면서도 생명은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까지 자연을 교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물음을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가 눈 가리개를 하고 달리잖아요 앞만 보고 뛰어가도록 한 방향만 보고 질주하도록 자기가 연구하는 이 한 부분만 보고 달려가도록 다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 관심 갖지 말아 저희 철학과 대학원에 벌써 10여 년 전에 입학했던 학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모 대학에 농화학과 농화학 모 대학에서 농학과에서 농화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서 유학을 했어요 그쪽에 랩에서 지도교수가 특정한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개발하느라고 거기 연구진으로 투입된 거예요 계속 이 친구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타계 해충만이 아니라 다른 해롭지 않은 곤충까지 다 죽인다는 걸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지도교수한테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이건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해롭지 않은 곤충까지 마구 죽이는데요 화학성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우리가 하는 건 이것만 죽이면 되는 거야 딴 것이 죽건 말건 얘만 죽이면 되는 거야 나머지 발생하는 일은 다른 연구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너의 쓸데없는 데 관심이 결국 눈 가리기를 한 경주는 뭐예요 우리의 과학기술 기술공학 연구진의 연구 태도가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의뢰가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은 생명을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창조할 권리가 있는가 새로운 생명 창조할 수 있어요 아직 이 지구상에 나타나보지 않은 생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만들어낼 권리가 있는가 나한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 분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으면 전공하시는 분들 국내를 막론하고 자신이 창조주 창조주 가 되고 싶은 열망에 불타고 있다고 그래요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 손으로 없던 것을 만들어보고 싶은 열망 자연생명체의 자기적인 변형은 장기적으로 생태환경의 어떤 결과를 처리할 것인가 알 수가 없죠 더구나 눈가리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연구자한테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처리될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질문을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던져보도록 누군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걸 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윤리학자랄지 문학자도 좋고 자 크리스토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불량한 유전자 부분을 잘라내고 우량한 단백질을 보충한다 아까 슈퍼 근육 대신 만들듯이 슈퍼 근육 인간 충분히 만들어요 헐크 뭐 백명 천명 다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나도 돈만 내고 가서 수술 받으면 헐크 될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옛날에 도가 도교 동양에서 맺는 사람들은 장생 불사를 추구했어요 오래 살며 죽지 않는 게 돗닦는 꿈이다 그래서 함부로 먹지 않고 성생활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전기를 딱 안으로 응축시키면서 고이 고이 간직하면서 오래 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유전자 가위 하나만으로 우리는 죽지 않는 인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이 헐크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체육, 스포츠, 올림픽 다 소멸되겠죠 이게 인간들의 자기의 노력과 자율성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 간의 경쟁일 거 아니에요 이제 스포츠, 올림픽 이라는 문화활동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아서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증강되고 돈이 없어서 유전자 조작 못하는 사람 나처럼 예수하고 맨날 구박받을 거 아니에요 빚에만 꽝 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을 거 아니에요 약육 꽝씩 인류문명 어디로 갈까 자 이런 첨단과학시대에 엄중한 연령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날 시대에는 전통시대에 지속되었던 전통윤리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새로운 정원의 숙고가 요청된다 첨단과학기술시대의 윤리적 상황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오늘날 시대의 윤리적 문제로 문제 해결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개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발생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자원의 도덕성을 넘어 집단적 자원 거시적 자원의 윤리가 요청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윤리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만의 공학만의 생물학만의 또는 윤리학만의 독자적인 접근으로는 명명백백한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철회된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과 철학 특히 윤리학 간의 긴밀한 학문적 소통 대화 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과학이 최고다 과학이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웨디컬 사이언티즘 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신념인데 하바드 대학의 생물학자 특히 사회생물학으로 유명하죠 에드워드 윌슨 그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 사회 조직 제도 문화 심지어 윤리 모든 사고와 행위 방식은 전부 사회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봤죠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과정은 신경과학적 또는 사회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의지나 책임감 이런 단어는 환상에 불과하다 거품이다 심지어 평등 존엄성 웃긴 소리 말아 그런 건 없다 그리고 그는 인간 세계도 생물들이 모여서는 생물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의 생물 세계에서 강한 수컷이 나머지를 지배하고 강한 수컷이 많은 암컷을 소유하듯이 인간 세계도 생물의 세계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강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소유하는 거고 남녀간의 성평등이 어딨냐 그건 그런 건 환상이다 자유의지, 재행감, 평등, 존엄성 그런 도덕적은 환상이다 굉장히 옹한하고 독선적인 근본적 입장이죠 그래 이러한 입장이 사실은 제국주의식이 부터 있어 왔고 우생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독일 그래서 특히 우생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아프리카 인종들의 두개골을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두개의 이마에서 코로 내려온 사이 폐인 각도 인종 턱의 각도 코의 높이 다 평균 수치를 내가지고 미개인들은 이러이러한 각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무명인들은 어떠냐 우리 게르만 민족 아리안족은 코가 각도가 각도가 며시고 얼마나 깊이 여기가 퍼여 있고 그걸 기준으로 무명 양원을 나눴고 생물학적 발전 법칙에 따라 열등한 생명종은 우수한 생명종에게 정복당하고 멸절당하는 건 자연의 이치다 마우치밥 즉밥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유태 낙살도 비슷한 논리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이러한 과학 근본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일 수가 있죠 한계는 이렇습니다 과학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다 다만 자연 세계의 사실을 규명해주는 학문이므로 생명공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스스로 대답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아까 윌슨에 자연 세계가 강한 수컷이 약한 암컷을 지배하듯이 인간 세계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명은 자연 세계에 관한 자연 세계의 동물들의 세계에서 강한 수컷이 힘이 약한 암컷을 지배한다 이건 자연계에 대한 사실에 관한 명제죠 사실 명제 그러나 가치의 명제는 이게 그래서 좋은 건가 특히 인간 세계에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가 당의 명제이고 가치의 명제인데 자연 세계에서 호랑이들이 사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한다라는 명제가 도출되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오류라고 그래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불러요 철학에서는 과학기술은 스스로의 전국 영역에 거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연리적 문제에 대한 모랄 센스티비티 모랄 저지먼트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어 학습에 있어서 문해력이란 말이 사용되잖아요 글을 이해하고 쓰고 하는 능력이죠 그럼 과학적 문해력이란 개념도 있어요 과학적 개념 지식이론을 깊이는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이죠 그러나 전문 용어나 개념만을 이해하는 그 선에서 그치기보다 과학기술 발전에 수반된 유지적인 이슈까지 같이 이해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과학적 문해력의 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이러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철학과 윤리학 간에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사이에서 학제적인 소통과 대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오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 우리 대학의 미공개 커리큘럼을 잠시 살펴보고 보고 왔어요 생명과학부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온갖 생명과학 생명공학에 관한 전공 학문들이 저기 있는데 생명윤리나 근접하는 과목이 없어요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옆을 보게 하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데이트라 다음으로 생명공학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합성생물학 과목이 있어요 슈퍼 근육 돼지 만드는 합성생물학 과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초래할 위험성 안전성 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생명윤리 과목이 없어요 줄기세포공학도 과목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윤리 과목이 없어요 다음으로 환경생태공학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온갖 환경공학 생태공학 과목들이 아주 실무적이고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쭉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환경윤리에 관한 과목 생태윤리에 관한 과목이 전무했어요 굉장히 놀랍고 아쉬웠어요 글쎄 제가 타학부 타과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감노라 뭐나라고 하는 게 온당치 못한 말인 줄 압니다 압니다만 오늘 강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학교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점들이 참 더 우리에게 생각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나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의과대학에 조윤정 교수님이 맡아주신다고 하길래 의과대학의 사정은 어떤가 들어봤어요 의과대학에 가봤더니 대행하게도 전공 관련 교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문사회과학의 과목들이 있어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정치학 행정학 사학 언학 까지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철학과 있잖아요 철학과 학생이 4년간 철학의 다양한 영역을 그냥 겨우 조금 맛만 보고 가요 그 다양한 철학적인 주제들을 한 학회만 듣고 전공 관련 교양과목이 있었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철학에도 동양철학이고 서양철학이 있고 고대철학 중세철학 현대철학이 있고 형이상학 윤리학 도덕철학 뭐 온통 세분화된 영역들이 있는데 그 바쁜 의과대학생들이 철학이라는 과목 하나 달랑해가지고 정말 수박 겉핥기도 이만저만 겉핥기가 아닌 이런 과목을 애들한테 듣게 하려면 잘 풀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경제학 서양 심리학 다 마찬가지 차라리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봐요 이왕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전공 관련 교양과목이니까 만약에 철학 과 연접을 시키고 소통하고 싶으면 의료 윤리 구체적으로 좀 더 전공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사학 또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얼마나 분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학도 의료의 역사랄지 질병의 역사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주는 게 훨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전공의가 돼서 일을 수행할 때 풍부한 소양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행정 학도 그래요 의료 행정 예를 들어 어느 학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병원 갈 때마다 항상 아 그래도 저는 굉장히 부약기탈을 받죠 같은 대학의 교수니까 하지만 다른 또 지혜 되는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의사선생님이 눈 한 번 안 보시고 그냥 컴퓨터만 보고 초방전 주시더라 언어가 단절됩니다 사실 의사선생님이 아주 짧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굉장히 환자들을 따스하게 만들거든요 그러한 이러한 대인관계를 위한 어떤 의사소통법 언어학의 자리에 그런 걸 넣어주면 어떨까 뭐 경제학도 그래요 우리 경제학의 경제성장과 지체에 따라 의료복지가 얼마나 등락이 심한가 의료습관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의사가 될 학우들이 이리미리 사전 숙지하고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막연한 수박 겉탈기만 하다가 한 악기를 떼우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학제 간 소통이 너무나 너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를 원래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특히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성찰력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아까 떠나셨습니다만 정진택 총장께서 창의성인재 융합성인재 도덕적인 양성 크게 세 가지 침식대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태의 도덕적 인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멋있게 해석해서 우리 학교 발전에 진짜 교육에 도움이 되게 해석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도덕성만이 아니다 이건 내내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에 대해 도덕적으로 균형적 편식화를 갖춘 그런 인재 양성 내가 연구하는 첨단 과학기술 공학 분야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자연의 미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윤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인재 그건 개인의 양심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리고 도덕적 인재라는 20대 집행부의 교육 목표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균형 잡히게 확정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일 마지막에 과학기술 영역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분석하고 추론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하는 그런 공동작업이 꼭 필요하다 저희 철학과 문과대학에서는 문과대학 안에서 나마 학문의 장벽을 허물자 해서 박종구 전 문과대 교회장의 기금을 받아서 합동 강의를 하고 있어요 두세 분 상의한 전공 교수님들 한 강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과 역사 철학 같이 모인다든지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이 암만 보고 가는 다친 전공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유연해지고 폭이 넓어지거든요 시야가 거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계와 인문계 그리고 사회계까지 정책적 결정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박히는 건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드리면서 장황한 두세 없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약 20분 정도 교수님께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춰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현중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이처 스코리아하고 잠깐 다녀오시면 또 제가 아까 잠깐 다녀왔는데요 제가 좀 쓸게요 제가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이 모든 학문의 상위에 존재하는 거라 굉장히 어렵고 철학 과정은 아마도 그 40세 이상만 입학 자격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50은 넘었거든요 마음속은 이팔 청춘이지만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철학과를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되는 시대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상상은 했지만 이렇게 어려울 거를 좀 더 인식을 잘했더라면 손을 안 들었을 겁니다 토론자로 나가겠다고 근데 이제 너무 어렵고 사실 이제 제가 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Circle of Concern이라면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는 Circle of Influence에서만 이렇게 좁혀서 좁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안 가시나요? 계속 할까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배우는 것이 의과대학에 들어오면 셀이 얼마나 있고 우리 몸이 인간이죠 인간이 얼마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인간의 컴플렉스 모인 것이 사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사회는 이기적이다 집단은 이기적이다 이러시니까 저희가 거기서 탁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를 때는 역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는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조직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인스튜디션은 집단과는 좀 다른 물론 조직 안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지만 아마 우리 의과대학에는 한 23가지 정도 병원에는 23가지 정도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커다랗게 사실은 제대로 나누어진 게 아니지만 노조와 비노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하고는 좀 달라서 조직은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의과대학과 병원은 생성 목적 자체가 이기적일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의과대학이 만들어진 목적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타인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고 실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일 수 없는 집단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이기심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신도 만들고 악마도 만들고 조커도 만들고 또 멋있는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인간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자기한테 이익을 더 따지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의과대학이고 그걸 좀 더 실현하는 것이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과정을 아까 말씀하셔서 실제로 저희는 의과대학 본과 4년 동안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윤리도 들어가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들어가고 또 다양한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런 강의가 PBL로 들어가고 또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사도 있고 테라피스티도 있고 기사도 있고 사진 촬영하는 영상기사도 있고 이성반 아저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인터 프로페셔널, 인터 디시플리너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을 우리 조직은 병원이나 학교만 생각을 한다면 이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 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의과대학은 왜 존재하고 병원은 왜 의료원 컴플렉스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한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부총장님이 비전 선포식을 쫙 합니다 멋지게 몇 억 들여서 그게 미션과 비전으로 녹아져 나오는데 요새 나온 거 조금 보니까 미션을 약간 오해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만 비전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어그리먼트 하에 이런 가치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크 포인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의과대학만 말씀하셨지만 실행 전략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미션과 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가령 어떤 행정부서에서 물건을 사는데 얘가 나하고 좀 더 친하고 현금으로도 좀 줄 수 있고 한 10억짜리 사면 돈 천만 원 줄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퀄리티 같은데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철학적인 고민, 윤리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의과대학하고 의과대학 교육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끝나고 나면 인턴 레지던스십을 밟고 또 전문의가 되고 그 과정에 모두 다 그 윤리적인 교육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를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윤리 강좌를 안 들으면 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2시간을 내려서 듣고 굳이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듣고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잘 모르는 철학자지만 집단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는 집단은 그럴 수도 있지만 조직은 다를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해본다면 조직은 윤리적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뭐 파워라고 그럴 때 이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파워가 있겠죠 사람을 이쪽저쪽으로 쓸 수 있는 파워도 있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파워도 있고 다양한 파워가 있을 때 주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욕을 하지만 가령 그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욕하는 사람한테 파워가 없고 기회가 안 지워졌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저도 같이 막 욕을 했는데 요새는 욕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나도 저런 파워를 가지면 정말 정말 저걸 정말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100억 정도라고 그러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엄청나게 파라다이스 남대평양의 파라다이스 평생 살 수 있는 권리와 그런 온갖 서포트 다 주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다 준다면 내가 과연 거기다 노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주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정 파워 있는 집단만 가령 뭔지 요새 어느 집단이나 거기 상위 권력에만 올라가면 다 욕을 먹으니까 그 집단이 특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내재된 본성에서 누구나 파워를 갖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개인이 나약한 것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철학적으로 좀 심도 있지를 못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누가 뭐 뭐죠 전 잘 모르겠는데 이윤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를 신 무슨 자유경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잘한다 그러지만 전 그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그거를 자기 손해의 사회화를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러는가 파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파워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저하고 성이 비슷한 외자이름 분이 인구에 많이 회자돼서 보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좌우를 가르지 않고 누구한테나 있는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오기 전이라든가 의과대학 3학년부터 시작되는 폴리클리닉 때 들어가면 각 과를 다 돌아다니는데요 그때 가장 교수님들이 진료를 하는 현장에서 또 실습하는 각 개개의 수술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Conflict of interest 이게 특정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은 다 알잖아요 연구 논문만 쓰려면 한 3페이지 그 저널에 따라서 어디는 3페이지 어디는 4페이지 되는 거 항목별로 이거 했나요? 이거 안 했나요? 이거 했나요? 어디 회사에서 돈 주고 한 연구면 거기 강연 가서 어너러리음 100불 이상 받았나 이런 체크리스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에 관한 하는 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하면 안 된다 또 장관쯤 되려면 그거 중간쯤에 이렇게 다 가다 걸리니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연구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Everyday life에 Conflict of interest가 있고 환자를 보면서도 약을 처방하면서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사면서도 Conflict of interest에 매일매일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무엇인지 교육이 되어야 되고 상황을 어떻게인지 해야 하는지 이게 Conflict of interest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다양한 케이스를 갖고 교육을 시키고 Conflict of interest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밖으로는 안 굽잖아요 이게 아무리 굽히려고 해도 그런 관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람이 하나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아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이성으로 또 아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아 우리는 또 생명을 다루니까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각에 의해서 그거를 밖으로 꺾지를 않을 뿐이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철학이 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경험입니다만 시약을 사고 돈을 병원에서 냈는데 그 시약이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처음이 돼서 봤는데 시약은 계속 샀다고 계속 사요 시약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그 시약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시약을 파는 사람과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서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시약이 시약이 왔다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돈은 나눠먹는 거죠 손해는 누가 보죠? 병원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징계위원을 올리고 징계위원에 회부되는데 직원이니까 각 행정파티의 팀장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정서가 이거예요 쟤만 한 게 아닌데 불쌍하다 20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 왜 존재하는지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 조직은 왜 그런 걸 해선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 사회가 그렇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서로 우리는 왜 존재해야지 또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살아온 이런 삶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젊은 과장 하나 걸려 잘못 만나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게 정서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conflict of interest 상황에서 그걸 인지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역시 그때 사회의 문화적인 또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상태를 고려를 해서 이게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제 관점에서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온 생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인지 그렇게 먹고 사는 건데 우리 월급도 죽은데 이런 소사이티가 있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럴 때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당신도 다 잘못됐어 100 중에 99가 잘못됐어 하고 자르면 병원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래서 그때 어디까지 어떻게 잘라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옛날 일은 과거는 묻지 말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과거는 어떤 남자랑 살았든지 신경 안 쓰고 앞으로만 열심히 하겠다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잘못됐으니까 적어도 본보기로 10%는 자를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실행을 구체적으로 할 때 윤리가 도입되고 철학이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의과대학은 사실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을 많이 해서 프로페셔널리즘의 강좌에 들어가서요 강의는 실제로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보고 오신 건 많은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쭤뵙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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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